와 기차 외국에서 처음 타봐요 외국에서 기차 처음 타봐요 한국에서도 별로 안 타봐가지고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기차에 타고 있습니다 티켓스를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올라가야겠죠? 오케이 자 잘 어울리시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 알려주시고 카드로 올려주세요 여행 전문 땡큐문 해야겠다 여행을 떠나는데 땡큐문 여행을 가다 역시 기차야 와우와우 산인데 아무 없다 그러네요 설명할게 형님 사마르칸타 가시면요 황의 업첨 유명하다고요 빵 빵 빵 빵 빵 빵 빵 빵 빵 아 주식이 빵이에요 빵이죠 이제 사마르칸타 기차 여기서 내리시면 거기서 바로 빵이랑 먼저 만날 수 있으니까요 빵을 우즈뱅말로 뭐라고 해요? 빵 논 논 빵으로 빵으로 뛰어드는 거야? 빵 만드는 거예요 하루에 12,000개의 빵을 굽는 거예요 오 잘 드셨네요 이거 막 들어가서 빼요. 운동하면 되겠네. 내가 전화해 볼게요. 아시는 분한테? 전화를 하신다고. 어머니가 혹시 할 수는 있습니까? 할 수는 있죠. 근육. 알았어, 알았어. 보여줘 봐요. 좀 있죠? 진짜 전화하고. 진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요. 알아보시고. 혹시 오늘은. 아주 일 잘하는 애가 하나 간다고. 전 세계에서. 단순 노동.